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는 다 잊어버리세요. 이게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렇게 큰일 아니에요. 뭐 어디가 엄청 아프다거나 사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니까. 맞아요. 별일 아니에요. 당사자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앵커님은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지나간 일은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. 사실 기억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흐르면 바래지고 흐릿해지는 거니까. 그러니까 괴로워할 필요도 억지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.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. 고마워요. 여러 가지로. 그리고 앵커님도 그 친구분 일 너무 마음에 두고 있지 말아요. 정확한 사연은 잘 모르지만 앵커님 잘못 아니에요. 나쁜 건 그 스토커잖아요. 그럼 전 들어가 볼게요. 앵커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. 그리고 도착한 문자 꼭 보내시고요. 네. 네. 다 선택한 문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